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 개인적으로 안경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직 재민이가 외롭거든요 과연 진짜 안경 나왔어 어디요? 마음이 편해지셨나요? 알겠습니다 어디요? 마음이 편해지셨나요? 알겠습니다 아직 곧 같았는데 아직 마음이 편해지셨나요?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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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렵지 아니 아니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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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경이 아 재민이 이름을 얹히면 재노잼입니다 그래서 재노잼 그래서 재노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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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분에 이 조물 엔 육 하나도 잊 재노잼 디땐 같이, 같이 따라갔어. 전 12번, 제논 14번입니다. 지금 한 5시 40분. 여러분. 5시 60분. 여러분, 저녁 드셨나요 다들? 1, 2, 3. 1, 2, 3. 어, 졌어 졌어. 끝났다. 1, 2, 3. 1, 2, 3. 우리는 모든 생각을 다 읽고 있어요. 이제. 장렛파시.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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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야 lle! 커피 조금 줄이고. 커피는 많이 안 마셔. 지금 설탕 줄이고. 설탕도 줄여야지. 그거는 다 병먹. 그렇지? 미션이 유연한 것 중 가장 잘한 일은 다치지 않은 것 다치면은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맞아요 미션이 유연한 것 다치면은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뒤에 타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뒤에 타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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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하시기 전에 눈빛교원부터 가시죠 눈빛교원이요? 네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라라라라라라 오케이 이게 마이 베스트 프리닛 내가 사랑해 사랑해 봐 마이 베스트 프리니 베스트 프리니 베스트 프렌드를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베스트 프렌드를 사랑하는 건가요? 아니면 베스트 프렌드를 소중하고 아낀다는데? 베스트 프린을 좋아해 내 사안은 뭐? 정말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즈니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못 보여드렸던 모습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블랙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 둘이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잘 갔다 와. 뭔데? 사실 우리가 지금 8년? 8년이지. 8년째 만나고 있는데 8년 동안 계속 같이 친구로서, 동료로서, 멤버로서 이렇게 있어서 정말 고맙고. 그것보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메이커의 레조런스 있잖아요. 그거를 현장에서 배운 거예요. 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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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섰는데요. 앞으로 nctdream도 스타로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See you next time. nctdream의 vm 이었습니다 여러분들.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. 안녕히 계세요. nctdream. 재밌는 사람으로 Worker jug에 대해 ZIP과 함께 watching them about a video while sharing their emotions in their mind. 파이팅. 아 넷야 하나. 잠시만. 여러분 이거 보니까 좀 쓰자. 그래. 내가 만진이형한테 먹을 거야. 야 잠깐만. 뜨거워 형. ? 예. 아니. 난 또 배우자. 감사합니다. 자. 뜨거워 형. 그걸 어떻게 따라잡아 이게 솔직히 처음엔 안 들어 놨어요 왜 그래 쟤네 왜 그래 쟤네